자 시청자 여러분 막동강변을 이렇게 살펴보다보니까 여기 바위가 대단히 불쌉니다. 빨간색깔이 나는데 여기가 물이 소용돌이가 치는 곳인데 여러분 대단히 깊습니다. 여기는 아 요 밑에 보니까 한 2억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좋아 좋습니다 자 날씨는 온화하고 물결은 잔잔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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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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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이야..참죠. 먹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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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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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감사합니다.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.